제이제이 큐브 서준아 안녕 서준아 네? 오늘은 제빠랑 같이 킨더조이 남아용을 한번 까볼까? 네! 거기 앞에 두 상자나 있지? 응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우리 한번 열어볼까? 네! 열어보자 열어봤다 모아 장난감? 응 아무것도 없ато 못생겼어 무슨 장난감이 들었어? 아무것도 없더라도 Kem 초코렛 하고 이걸로 수저로 퍼서 서진이 한번 먹어봐요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요? 네 하나 더 먹어볼까요? 네 아 더 크게 어때요? 맛있어요? 원숭이인데 밑에서 뭐가 밝아야 된대 아 손오공이네요 손오공 스티커가 자 껴서 이거를 넣으면 이 뒤를 뒤로 했다가 앞으로 하면 잘 발산 안되네요 잘 발산 안되네요 장난거리죠? 우와 우와 또 먹어야지 또 먹을까요? 응 좀 닦아 아 맛있겠네요 음 챗바도 하나 먹어볼게요 응 함께 먹어줄게 응 고마워 바퀴 끼고 바퀴 끼고 됐다 오토바이 아 악당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같아요 폐골로 되어있는 자 또 다음 거 까보자 다음 거 챗빵 해줄게요 morri 나 뭐라 가써 잘 먹었네 다른 거 새로 공룡이네 공룡 우와 네 구 architect 위 띄고 마지막으로 합니다 몸을 꼽으면 몬 공룡 공룡 욕심쟁이 공룡같아 그렇지? 응 귀엽다 써볼게요 이번에는 와 귀여운게 들었는데 이게 뭐지? 아 뭐야 뭐야 귀여운거? 붓으로 해서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거래요 진짜 물감이요? 응 여기다가 서준이가 가서 물 조금만 봐 놔봐요 여기 가져가서 자 여기 조그만한 원숭이가 있는데 요걸로 여기를 칠해서 물감처럼 쓰는거래요 색칠이 되는거 한번 해볼게요 응 많이 가져왔네 많이 가져왔어 조금 가져오라니까 자 요걸로 거기도 찍어서 여기 상자에다가 그림을 그려봐요 물감이 칠해지나 어 색깔이 붙네 그렇지? 자 또 다음거 밖도 다른거다 장락처 뭐지 이거는? 자동차 자동차? 응 킨더조이 뚜껑으로 만들 수 있는 트럭인가봐요 자동차 자동차 바퀴 두개를 합체하고 자동차 바퀴 두개를 타고 얘를 여기다가 이 바퀴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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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세요 오토바이 타고 공룡도 타고 원숭이도 타고 자 붕 붕 붕 붕 붕 내리세요 붕 붕 붕 붕 킨더조이 뚜껑 틀어 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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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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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여줘 자 됐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와 우와 발사된다 그렇지? 이거 써주니까 당겼다가 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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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엄청 멀리 갔다 그렇지 자 또 까볼게요 자 또 뭐가 들었을까 우와 자동차다 무슨 자동차야? 스포츠카다 자 껴서 뚜껑을 열고 비행기랑 합체가 되는 자동차 휴 멋지다 그렇지 또 까봐요 이런 안좋은 느낌이 아까 나온거다 뭔데? 킨더조이 트럭 드디어 중복이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킨더조이 트럭이죠 색깔까지도 똑같은 트럭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우와 똑같은거야 뭐한데? 아까 그 팔목 색깔만 다르고 제판도 다음거 까볼게요 이게 왜 여기 붙어있을까? 이쪽에 붙어있으면 좋을텐데 자 과연 뭐가 들었을까? 이거 똑같은게 나오면 안돼요 똑같은거야 똑같은거야 색깔도 똑같아 이번에는 공룡 다른 공룡이야 모양도 다른가? 그러네 귀엽다 얘는 더 마지막으로 꼬리를 기면 공룡 귀여워라 아까는 이 공룡 까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같은거야? 응 이게 뭔데 이거 물감칠하는 아까는 오렌지색이었는데 이제 빨간색 자 이제 첫번째 상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더 초콜렛 먹을까? 응 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재빠라가 줄게요 잘라서 재빠라 안쪽을 퍼서 우와 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재빠라 하나 먹어야지 응 음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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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즐거운 기분으로 새로운 상자를 또 한 상자는 다 깠고 두번째 상자 어 아 아까 안 깠구나 아까 마지막 초코렛 먹느라고 이거 안 깠어 장난감 뭐가 들어온지 봐야지 우와 새로운거다 J J 써졌지 뒤에 있는 요거를 돌리면 이야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지 뭐 그렸어 이게 뭐야 공룡 공룡 오 멋있는데 공룡 없어져라 공룡 없어져라 슝 아니 내꺼 자 또 아 이거 첫번째 상큼하게 나왔었던거 또 나왔네요 아 아 아까랑 색깔까지 똑같은게 나왔어요 진짜 어 새로운거다 우와 이거 뭐야 다리는 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게 꼴대야 꼴대 놓고 끼면은 이게 공이야 자 신발있죠 그러면은 축구선수가 신발을 신는거야 오늘 축구선수 손가락 띵띵띵띵 신발을 심구요 아빠 너무 작아도 안되네 아이고 안되겠네 그러게 서준이 손으로 슛 슛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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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세게 차 꼬대 껴버렸어 자 다음거 오 진짜 꼬리네 또 안전 꼬리 잘했어 낙서했어요 자 우와 또 새로운거다 새로운거 기차변신로봇 기차변신 사랑 자 변신 출동 기차 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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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음 쭈킹 손은 뒤로 기차 출발 또 새로운거다 뭔데? 몰라 몰라 뭐야? 잔뜩 들었네 지금 비행기가 되는데 진짜 날려볼까요? 새빵아 날려볼게요 똑같은거 나오면 바바손 안되띠 이게 또 새로운거다 장애물 피하는 인라인스케이터 서준아 서준아 해봐 아하 아까는 손오공이었고 이번엔 돼지저팔개 손오공과 저팔개 손오공과 저팔개 자 그러면은 자 또 나왔어요 기차 신 중 추 치치뽀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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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까 있었던 빨간색 기차 빨간색 기차 우와 뭐야 이거 뭐야? 새로운거야 드래곤 드래곤 완전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에다 끼는거래 대박대박 자 다음거 까볼께요 똑같은거 나왔어요 인라인스케이트 이번에 색깔도 똑같애 이게 아까 뽑은 인라인이거든요 완전 똑같애요 새로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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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뭔데 뭘까 자동차 대박 멋있어 이거 뭐야 음 음 우와 멋있는 트럭 자 두개 남았는데 파란색 자동차는 아니고 새로운거다 공룡 공룡 다신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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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손가락에 끼는 공룡이다 드래곤 우와 또 멋있어 아까 어디 있었어 아까 황금 회색 드래곤 뜨네 다 깠네 드디어 서준아 오늘 재미있었나요?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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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 arisa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